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. 네, 다음 소식입니다. 한 횟집의 매운탕에서 벌레가 수십 마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도 모처 앞 위생 최악 횟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. 글을 쓴 A 씨는 진도 여행을 가 매운탕을 포장 구매해서 냉동 상태의 매운탕 거리와 양념장을 따로 받아 숙소로 향했는데요. 막상 끓여 먹으려고 열어보니 벌레가 가득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A 씨는 횟집 사장에게 직접 보여주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끝까지 된장 찌꺼기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. A 씨가 벌레라고 우기니 환불은 해 주겠다며 매운탕 값만 환불해 줬다고 하는데요. A 씨는 진도 군청, 식약처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으니 결과가 나오면 후기를 올리겠다고 전했습니다. 아embert